한 곡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우 씨의 목소리로 매일매일 기다려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자 앞에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아까 못 올라갔거든요 자 겨우 자신감을 갖고 완전 투발하네 매일매일 기다려 그대 나를 나를 잊었나 그대 나를 진정 예 기성주 씨 예 몇 주 지나서 음악대장의 매매를 기다려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목소리가 지금 보니까 안 좋아요 하현우 씨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기침과 함께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멋있네요 저보다 그러지 말고 한 말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지금 들려줘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목이 안 풀려있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대요 이상한 목소리 들려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이라도 풀 걸 제가 그거 안 풀어가지고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나셨어요 봉명강을 몇 번 온 거예요? 9번이요 9번이요 이제는 제대로 풉니다 이제 승부욕 발동 아까는 그냥 한 번 해주려고 했는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기다려 아 이게 이것이 오리지널 이것이 셔틴이다 이야 살아있습니다 대상이 형 음악회장 아 김봉우 씨 네네 어때요? 가수협회장으로서? 아 이거 9번 한 게 그냥 된 게 아닌 건 내가 지금 옆에서 처음 봤고 근데 나 아까 잘 못하길래 아 이게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이게 올라갔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작정으로 하니까 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배가 포지션을 생각하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노래는 홍글이예요 홍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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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글이